대이 23 일반 동사의 과거형과 부정문 뭐뭐를 했어요. 어? 뭐뭐 하지 않았다구요? 자, 이런 식으로 말할 때입니다. 과거의 행동을 말할 때에는 동사를 과거형을 쓰면 되거든요. 과거형을 만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동사 뒤에 D 또는 E-D를 붙이는 경우입니다. 즉, 말하다, talk, 말했다, talked, 놀다, play, 놀았다, 혹은 운동했다, played, 이렇게 되는 경우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매일 그들과 놀았답니다 라고 한다면 실제 발음하는 걸 들어보시니까 played 라고 하지 않고 played with them 하고 슬쩍 넘어가죠? 원래 그렇습니다. 발음할 때 played 라고 하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은 뒤에 with에 살짝 걸친 d 때문에 과거형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I played with them everyday. 자, 그리고 모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become이 became이 되고 take가 took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는 성공적인 발명가가 되었답니다. 라고 할 때 he became a successful inventor. he became a successful inventor. 라고 하면 되거든요. 또는 전체 단어의 모양이 획 변하기도 해서 가다는 go잖아요. 갔다 하려면 went가 됩니다. 가지고 있다, have, 그런데 가졌다, had가 되는 거죠. 단어별로 잘 알아두어야겠죠? 이를 들어서 나는 개를 두 마리 길렀답니다. 라고 하려면 I had two dogs.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과거 행동에 대해서 뭐 뭐 하지 않았다 라고 하려면요. 모두 did not을 쓰면 돼요. 또는 줄여서 didn't 라고 하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이어 말합니다. 에디슨은 학교에서 그다지 공부를 잘하지 않았답니다. 라고 한다면 에디슨 did not do well at school 에디슨 did not do well at school 짧게 줄여서 에디슨 didn't do well at school 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들은 크게 짖지 않았다. 개들의 경우로 볼 때 they didn't bark loudly they didn't bark loudly 라고 하면 되죠. 연습해보세요. 연습해보세요. 오직 지원해보세요. 해당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